오늘은 예배해 드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세상에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정말 위대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만들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도 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물건들을 만들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단 특별히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사에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 전에 뜨겁게 찬양을 하였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광받으시기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창조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이자 그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어디까지나 인간의 차원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신적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배는 가장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전도도 중요하고 봉사, 교제, 성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다 예배에 속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다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는 늘 드리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안 드려도 괜찮겠지 에이 우리 다음에 드리면 되겠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놓친다면 우리는 영영 놓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룩하신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는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덧입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는 신앙과 삶에서 최우선순이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성공하며 우리의 인생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배에서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할 예배에 실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관심 밖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어떤 제사는 받으시는데 또 어떤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제사 형식에도 큰 차이가 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사 형식에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예배는 받지만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형식만 그럴듯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그럴듯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디모데우스 3장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모양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식만 그럴듯한 제사는 대표적인 이유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형식은 그럴듯하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겉모양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혜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혜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배워서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배워서는 알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받을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리고 있음에도 정작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 예배에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이것은 단지 할당된 예배 시간만 때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없는 기계적으로 건성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지 종교생활의 차원일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죠 하지만 그 수많은 종교에는 진정한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것이지 종교생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시거든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우리는 모든 형식을 다 갖추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도 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 모든 예배 형식을 다 갖추어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화면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기보다 예배를 시청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추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요 삶이 없는 예배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자연스럽게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씀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의 진실한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만일 예배 시간만 그럴 듯하고 우리의 삶이 엉뚱하게 악한 길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 것처럼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삶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이 일치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만 들었다고 예배를 다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타나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연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연락은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배와 삶이 동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연락하실 만한 예배가 아닌 것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나는 예배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요 하나님 저 예배 잘 드렸는데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예배가 정작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던 예배였다면 우리는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은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락이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받기 싫으셨으면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로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는 거냐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렇게 심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또한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예배는 바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1등만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것 마지막까지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 누구보다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인물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나요? 저도 다 기억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대부분의 인물들은 예배에 성공한 분들일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전심으로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예배 형식을 다 갖추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풍족한 가운데 있다면 그 풍족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렇지만 이렇게 열악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쁘지만 아프지만 하나님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드릴 수 있는 예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풍족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내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으면서 한 세대를 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초의 예배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벨입니다 그는 양의 첫 새끼와 피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제사를 연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옆에서 같이 드렸던 가인 형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시기한 나머지 하나님 나도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나도 똑같이 첫 수확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분노를 아벨에게 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최초의 아름다운 예배자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벨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론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이라 아멘 또한 아브라함도 위대한 예배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을 뽑는다면 그는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베드리라는 곳에서 외롭게 있을 때 재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일단 그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 정말 위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 인생에 활력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희망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하여 예배의 기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이슨은 누구보다도 예배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다이슨의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 정말 예배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찬미를 하나께 드리는 다이슨 시를 보게 되죠 또한 이러한 예배자는 신약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연복의 앞에 서 계셨습니다 부자가 많은 돈을 들고 와서 연복의 앞에서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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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헌금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드리는 예물에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떤 과부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랩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예수님은 그 예배를 칭찬하시게 되죠 저 여인이 가장 좋은 예배를 드렸다 저 여인은 정말 없는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저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적은 것을 드렸지만 저 여인은 적지만 모든 것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신학자는 마리아 예배가 최선을 다해 드린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실 때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가져다가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게 되죠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웅성웅성거립니다 제자들 중에 저것을 팔아서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아깝게 저것을 저기에 사용했을까? 왜 어리석게 저것을 저기에 사용했을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리석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예배, 그 제사, 그 찬미를 예수님은 기뻐 받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상당히 마음에 무거우셨는데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찬미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 만한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마리아의 경배를 연락하신 것이죠 유한복음 1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둬 나의 장려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가 되는 예배 하나님의 만족이 먼저가 되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나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게 되고요 나에게 희망이 차게 되고요 나에게 힘이 나게 되고요 나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관점이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선망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들이 몇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약을 걸어놓고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개그맨 김병만과 연예인 한 8명 정도가 이제 정글에 뚝 떨어져갖고 이제 약 3박 4일 정도 그들이 그 안에서 지지고 복구하면서 생존하는 관찰 예능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아이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도 정글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가기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하루는 또 아빠 1박 1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들을 참여시켜서 하는데 정글에 법칙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없어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자기도 꼭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이 예능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직접 참여해보고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안되겠어 갖고 하루는 이제 그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하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랍스타를 사왔습니다 랍스타를 사와서 그들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잡아서 랍스타를 구워서 먹을 때 저희도 랍스타를 쪄서 같이 먹으면서 시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느낌이 남다르더라고요 아! 저들이 먹는 맛이 이런 맛이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시대의 예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에 예배자보다 구경꾼이나 또한 방관자들이 많아진다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사용하시나요? 저의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저는 아! 나 예배 보러가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한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말이 참 너무나도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본다라는 것은요 관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객체가 아니라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른 이 행동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배 보러 가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배와 예배 드리는 자들을 구경하러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반면 드린다는 것은 내가 직접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직접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공연을 보는 것처럼 또한 콘서트를 보는 것처럼 아니 심지어 우리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에 대한 시청자, 방관자가 아니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베스트 원 단지 좋은 것들 중에 좋은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온리 원 하나님 우리에게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되 차선의 예배가 아니라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예배는 구별된 예배를 받으시고 구별된 예배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기독교인이 우리에게 보통 이상의 윤리 기준을 요구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본을 보여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삶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 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삶을 좋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는데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아브라함과 함께 지낼 때에는요 하나님께 경비하고 예배드리면서 참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된 후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부유하고 화려한 소돔 사람들의 생활을 동경하게 되었고 그들이 점점점 소돔에 가까이 가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소돔성 안에 정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 롯의 가족은 세속적인 즐거움과 안일함에 익숙해졌을 것이고 소돔성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강구 속에서 간신히 목숨만 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꺼번에 한 번에 세속화되는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속화됩니까? 조금씩 조금씩 한 발 두 발 우리가 세속화되다 보면 나중에 뒤돌아보면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는 각오로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따라 살면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 살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어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조금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만 깨끗하냐라고 조롱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저와 같이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선량한 척하는 것은요 도구만큼처럼 나중에는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변화는요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변화는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항구적인 변화입니다 고림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떻게 구별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사도바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대반 집사가 순교할 때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고요 돌로 던질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들고 있으면서 증인이 되었던 자입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집집마다 수색을 하면서 주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가두기도 했고요 대제사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담회색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담회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사도바오로는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회심되게 되죠 하지만 그 전까지 사도바오를 그처럼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도바오로는 예수님의 주를 믿는 자들을 잡아 오게 가두고 돌로 쳤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역하는 일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이 거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옳으신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였을 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갖고 계시고 온전하신 뜻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외된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분명히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최선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최선의 예배는 어쩌다 한 번씩 드려지게 되는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가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최선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 두 번째는 예배가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이 시대 가운데서 그 뜻대로 구별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의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삶은 모일 때는 최선의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예배들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예배 드린 후에 흩어질 때에는 세상이 흩어질 때 구별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멘 아멘